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우리 한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고 나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기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의 평안 하나님께만 있는 것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저도 이제 김포에서 이렇게 오는데 한 40분 걸리거든요 35분에서 35분 정도 걸리는데 차에 기름이 있을 때는 차가 가잖아 그죠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차가 갑니다 기름이 다 떨어지면 차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겠죠 차에 기름이 조금 있으면 그냥 덜덜 가죠 기름이 완전히 앵고 나면 차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영육 간에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의지도 있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자연의 의지가 있고 또 복음 가진 우리에게도 컨디션에 따라 영적인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염려 속에서 불안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데 완전 앵고 되면 전적 부패되어지면 나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평안입니다 불안과 염려 우리가 어느 정도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누가 평안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불안합니까? 안 되거든요 완전 앵고 되면 이거는 나에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을 때 어린아이는 돈이 없잖아요 아빠 어디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없어요 아빠가 있는 돈을 주면 그 아이는 돈을 받는 거죠 계기는 하나도 없어요 저는 어른이니까 지갑에 돈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대학생이든 청년이든 돈이 다 떨어졌을 경우는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주면 돈이 생긴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신학적으로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비공유적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신학적으로 자존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존재함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들에 의해서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가능한 성질을 말한다 이렇게 고전이 나와 있는데 자존성은 스스로 존재하는 걸 말하죠 그게 추리국기 3장 14절 스스로 있는 자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존재할 수 있구나 아내가 필요하고 자녀가 필요하고 혼자 있는 것이 나이 드신 분들은 고독사를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명도 마찬가지고 호흡 보시면 죽잖아요 하나님 호흡 쉴 필요도 없거든요 불변성 이것들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성 절대성 이게 불변성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속담 물론 불신자 할머니 속담이지만 너 마음이 죽 끓는다 그러잖아요 불 끓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데 하나님은 불변합니다 불변 약속하고 안 지키고 무한성 이런 부분들은 비공유적인 절대적인 신 창조주에게만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없는 공유적인 것은 뭐냐면 공유적인 게 보통 닮았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아버지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유적인 숙성은 뭐냐면 지혜, 지식, 진실함, 인격, 도덕성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공유되어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배사 4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우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에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저는 언제든지 전도하면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상대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 있다 여러분 상대적인 것은 일시적이거나 조건과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하지만 행복의 절대 조건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으로부터 근본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주워주는 것이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잠시 행복할 수 있지만 인간의 궁극적인 생로병사에 대한 본질적인 것은 될 수 없습니다 상대적인 것은 전도할 때 언제였는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상대적인 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계 상대적인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내게 없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차가 생겼다 되게 좋을 수 있잖아요 또 내게 없는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때 부럽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한시적이고 가변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일했으면 그 일에 대한 정당한 월급 받는 거 그런데다가 보너스까지 나왔다 좋죠 기분 기분 나빠하라고 그런 건 아니죠 필요하죠 그러나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궁극적인 생로병사의 본질적인 힘과 능력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마태복 6장 2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설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니라 여러분 설로몬이 받은 영광이 이 꽃 입은 것이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표현을 쓰면 좋겠어요 너희에게 말하느니 설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제가 양복을 입었잖아요 입은 걸 이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건위 회장 이재용 회장 수저분의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죽음 앞에 인생의 말로 앞에 그 꽃보다 못한다는 거예요 필요하지요 그러나 상대적이지요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나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필요하죠 우리가 그걸 살아가잖아요 저도 당연하죠 저도 필요합니다 저도 많이 주면 좋아요 대우받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여러분이 마스크 써서 찬양할 때도 혼자 하는 것 같고 성경 읽을 때도 혼자 하는 것 같고 설교할 때도 혼자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킨 것 같아요 여러분 빨리 이 마스크 뻗는 날이 와가지고 아멘 하기도 하고 찬양도 같이 부르고 와야 되는데 마스크가 마스크가 밖에 나가도 전부 다 마스크야 나 혼자만 밖에 나가서 혼자 뻗고 다녀요 완전히 마니킹 마니킹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상이라는 단어 쓰시죠 모든 것이 더덥다 인생 무상 이렇게 하잖아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필요합니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저는 언제든지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누굽니까 연예인 중에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아주 잘생긴 국민 배우 있는데 제가 여기 원고에 안 써가지고 생각 안 나네요 그분이 이번에 암 걸리셔가지고 거의 70 다 됐는데 그렇게 잘생긴 그분이 암 걸려가지고 약을 드시니까 얼굴이 완전히 찌그러졌더라고요 누구요? 그래요 안성기 맞지 안성기 남자가 봐도 잘생겼거든요 나이 들어도 멋있어 근데 지금 암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하고 약을 드시는지 완전히 모자 썼는데 다른 사람 노동 죄송합니다 노동 일하시는 분까지 완전히 찌그러졌더라고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세상의 창세기 3장 재앙과 저주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사 40장 6절 8절에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여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우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래서 필요하지만 우리는 따라가지 마 따라가면 안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2사 40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 2사 40장 28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또 여우와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요원에서 2장 10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집사람하고 늘 갈등이 이거거든요 당신이 하는 일이 정말 필요한 일이냐 복원보다 앞서서는 안된다 전도보다 앞서서는 안된다 하나님의 뜻, 계획보다 앞서서는 안된다 불신자 따라가면 안된다 불신자의 가치관 가져가면 안된다 그 갈등을 늘 합니다 지금도 두 번째 그런 얘기 할 수는 없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여러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랬는데 이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거거든요 제가 2019년도에 저를 보세요 주일 강단이 평안한 부분이 참 많이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제 기억긴 그래요 2019년도에 감사라는 부분도 되게 많이 나왔는데요 제일 안된 게 평안이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리스도 누리게 해주세요 저의 염려 불신하고 물러가세요 그건 힘이 있을 때 얘기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만에 하나, 천에 한 명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건 힘이 있을 때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주죠 그 자체가 내게 오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나는 불안하고 두렵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에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됩니다 물론 그 평안이라는 절대적인 것은 결국 평안은요 어디서 오는가 평안은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옵니다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께서 제한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해결하셨구나 내게 지금 있는 문제가 그리고 지금 이런 영적인 문제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구나 이번 주 말씀처럼 히브리스 9장 10의 말씀 자기 피로가 염소와 성화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위쳐서 성세에 들어가셨구나 히브리스 10장 19절에 20절에 지난 밤에 죄를 주셨다 할지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리스의 피를 힘입어 성세에 담대해 나갑니다 우리는 대통령 마음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도 우리 단임 목사님 만날 수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약속에 의해서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한시든 새벽 두시든 지금 여섯시든 다섯시든 그리스의 피를 힘입어 향기로운 재물 대신 희생제사 대신 내가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함과 저주 가운데 있던 나를 살리신 그 그리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의로운 자로 나갑니다 그 기도할 때 새벽이든 언제든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 절대 불변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신 속에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안은 언제 이만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때 성세에 담대히 나갈 때 예배의 시간 오늘 새벽 기도 시간 혼자 정식 기도 시간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어 16장 33절에 보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내 안에서 보통 그러잖아요 당신이 있으니까 참 좋아 너가 있으니까 참 편안하네 목사님이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캠프 가는데 해외 캠프 가는데 우리 다음 주에 캠프 해외 캠프 가거든요 캠프 가는데 목사님 타니까 비행기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추락 안 할 것 같아요 막 요동실은 목사님이 무슨 목사님이 뭔 분 목사님도 떨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만나나 담대나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는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와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할 뿐만 아니라 성세하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보좌에서도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평안이 옵니다 사단이 속는 거다 사단이 속이는 거다 그것을 알 때 그리고 내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과 보금의 능력을 채용할 수 있는 철회의 기회라고 믿어질 때 그때 평안이 다 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 20장 19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하다 그러잖아요 두려움이 살았지 않는 자에게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잠재육 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거든요 그게 두려움과 불안이 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정상적이에요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그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로부터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혼이 2000년 전에 끝내진 그 그리스가 지금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다 그 주님은 보좌에도 계신다 이것이 믿어질 때 그리고 두 번째 그 이름으로 지금 남아있는 불신앙을 꺾을 때 지금 역사하는 사단을 꺾을 때 지금 우리 남편과 자녀를 통해서 오는 이 불신앙을 꺾을 때 평안이 옵니다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금 누릴 때하고 전도할 때하고 캠프 갈 때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콜레스 3.15절에 보면 그리스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이 말은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우리 보금성과 찬양했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사실 믿어질 때 그 어둠의 그늘들이 파도처럼 왔다가 싹 저는 강원도 속초 사람이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바닷가 가보면요 파도가 큰 파도 말고 잔 파도가 싹 왔다가 슥슥 사라져요 내려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로 오셨다는 것이 믿어질 때 음부의 권세가 잊지 못하라는 것이 믿어질 때 나를 반석 같은 믿음에 세웠다는 것이 믿어질 때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입니다 나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비로소 4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더라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30분 묵상할 때 가장 행복해요 어떤 분은 일어나서 물자마자 취소를 하고 다 씻는다는데 난 딱 일어나면 안 씻혀요 귀찮아 씻지도 않고 딱 그냥 메시지도 안 들어 그냥 딱 30주일 메시지 본부 메시지 아니면 그 주일 메시지 그냥 30분 이렇게 묵상해도 너무 좋아 호흡은 안 돼 호흡하다 보면 현재는 이게 묵상하고 의미하는 게 안 돼 지금 현재로 안 돼 그냥 그냥 자체는 저는 제 나름대로 일어나서 그냥 전에는 또 다르지만 요즘 그래 요즘 요즘 그냥 일어나자마자 그냥 묵상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로마스 14,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거든요 어떨 때 평안이 오르냐 보호자의 축복 속에 예수가 그리스한 사실이 믿어질 때 그리고 그 이름으로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와 환경의 문제로부터 계속해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질 때 흑암을 꺾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다잇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뱉고 내 우편에 계신 주를 뱀으로 나로 유동치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속에 마음의 기쁨과 입의 즐거움과 육체의 희망에 거한다고 했거든요 다잇도 보호자의 축복을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내 우편에 계신 주 또 내 앞에 계신 주를 뱀으로 내 마음이 기뻤다고 했어요 하나님만이 주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는 평안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내 마음은 기쁘고 입술은 즐겁고 육체는 희망에 거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날마다 있으므로 평안에 목말라하는 자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복음 증거하는 증인되시기를 예수님을 추구합니다